아.. 나 또 얼척이 없어갖고 아유 어떤 얼척 없는 인간이 자기네 아버지 승용차를 끌고 거리로 나와서 막 폐지를 짓고 다니는 거야 아 그래서 내 거 보고 바로 가서 불었지 야 너 웬일로 폐지를 다 줍냐 어? 왜 안 하던 짓 하냐 아 그랬다니 그걸 얼척 없는 인간 한다는 소리야 요새 기름값이 많이 올라갖고 자기네 아버지 기름값 좀 더 보충해 드리려고 보태 드리려고 폐지 줘서 그 돈으로 기름값 좀 보태 드리려고 자기 아버지 승용차를 끌고 나왔대 아유 그것도 나름 아주 고급은 아니지만 꽤 비싼 승용차를 끌고 나왔대 하늘 참 좋네 아유 athon